일단 앞에서 컴파일 테스트를 안해봤죠? 근데 잘 안될 것 같은데.. 아 죄송한데 잘 안될 것 같네요 왜냐면은.. 아.. 안돌죠.. 왜 안되냐면은 제가 딜리게이트를 안했었어요 딜리게이트를.. 나 자신을 던져줘야 될 거 아니에요 딜리게이트메서드한테.. 근데 아까 코드에서 메인 옆뷰에 네비게이션 딜리게이트라는게 있었어요 이거는 셀프라고 해줄겁니다 실제 저는 코딩하는걸 별로 안좋아한다고 했는데 웹뷰에서는 그냥 오른쪽 버튼 누르면 딜리게이트가 있어서 연결해주면 되는데 얘는 이게 없더라구요 이게 없어서 무조건 코딩으로 해주셔야돼요 그래서 이거까지 해주시면 일단 돼야 돼요 여기까지 다시 컴파일 할게요 잘 되는거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멈추는거 보죠 다 오면.. 아직 다 안왔나봐요 멈추죠? 실제 다 오면 멈춰요 근데 사라지진 않죠 사라져야 되는데 근데 사라지는걸 내가 설정을 안해서 그러는데 사라지는 것만 다 오는거 확인했어요 사라지는거는 뭐냐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음.. 잘 됩니다 일단 그렇게 했는데 얘를 눌러보시면은 여기 속성에 Attribute 스페터 가보시면 high지 when start라고 있어요 멈출 때 사라져라 라고 하는데 요거까지 해주시면 아마 잘 될거에요 네 빼고 나면 다 로딩이 되면 멈추고 사라지죠 네 여기까지 해서 다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